선배님을 모른 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노래 감사하고요 다음은 오늘 처음 모셨고 아마 우리 가요제의 은혜에 진출하시는 분 같습니다 박순초님 무대 모셔볼게요 본인 인사 잠깐 하시고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선배님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가득한 기름이 있습니다 천안의 키는 원키로 원키로 원키되면 네 천안의 목표입니다 모른이 내 시기에 사랑하는 새삼이 모른이 내 시기에 사랑하는 새삼이 소녀라도 자유를 못하여 소녀만 불러 이리아여서 가자 소녀만 불러 이리아여서 가자 소녀만 불러 이리아여서 가자 소녀만 불러 이리아여서 가자 중간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사원이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심사원 우리 모두가 심사원 우리 모두가 심사원 해 뜨는 철판에 이리 어서 가자 가까이 가자 네, 다음 노래는 핸만한 대동강입니다. 핸만한 대동강 핸만한 대동강 핸만한 대동강 핸만한 대동강 핸만한 대동강 불안한 대동강 내 모양이 큰 철저하니 하루받혀 다시 ringing 만나발 그때같이 하하하하 소식을 물어봐라 방마른대동강 방마른대동강 새로운 강 무별이야 노래가 들리뿐 노래가 들리뿐 귀에 익은 소식아에 다시 한번 불러온다 던지않아 저 달리니 이다지도 없었으나 하하 하하 썩다 더듬지 방마른대동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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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문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